오늘 또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늘 시국이 조금 어렵고 답답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 기운 내시고요.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길 금전기가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네 금전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일 밤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. 동굴하세요. 시체기 시체기. 대단체 시체기. 이거 대박이다 이거. 네 금전기 시체기. 네 안 뜨고 손에 잔을 줍니다. 대단체 시체기. 몸집이다 이거. 슬슬. 예.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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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